단순하게 살아라면 세상적인 소식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이놈 욕하고 전연 욕하고 이놈 욕하고 그리고 좋은 텔레비전 얘기가 하루에 얼마 정도 방송될까요? 한 10분의 1 정도 좋은 얘기 나올까요? 맨 사기친 얘기 루나 텔라 10만원에서 5원된 얘기 미치지 그런 거 보면 또 텔레비전 누가 돈을 몇백배를 땄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건강한 채널을 보느냐 건강하지 않은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황창현 신부라는 게 자꾸 뜨네. 화가 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늙음에 대한 행복한 노년에 대한 것들이 막 뜨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신자가 성당에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개신교신자가 절에 찾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나 같은 경우도 절에는 갔지만 어제처럼 주지스님 만나는 경우 물론 이제 가끔 주지스님들이 초대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천주기신자가 주지스님하고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황창인이 계속 떠. 나 개신교신자야. 한번 눌러볼까? 딱 눌러봤어. 눌러봤는데 일단 목소리가 땡겨. 어? 목소리가 뭐 이렇게 사람을 땡기지? 그러니까 살짝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데 재밌어. 뭐 어렵지도 않아. 영어도 안 써. 무식해서 그런지 영어도 안 써. 뭐 히브리어도 안 쓰고 라틴어도 안 써. 순수한 대한민국 우리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우리말만 쓰는데도 뭔가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부터는 낚이는 거지. 완전 낚이는 거야. 그래갖고 2007년이니까 지금부터 15년 전밖에 아니에요. 그전에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 않고 핸드폰. 뭐 그런 표현을 썼죠. 영어로는 셀룰로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이렇게 전화 소리도 들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생 대면으로 하는 게 맞네. 생 대면으로 하는 게 맞아. 전화 소리가 울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7년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이걸,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온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뭐가 먼저 스마트폰 안으로 뛰어들어갔느냐 하면 방송이 뛰어들어갔어요. 방송이 뛰어들어갔는데 유튜브라는 방송이 뛰어들어갔죠. 트위트라는, 페이스북이라는 것들이 뛰어들어가요.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얘네들이 뭘 구축을 하느냐 하면 시장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팡스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게 다섯 개인데 이 중에 두 개가 뭐냐면 유통업이에요. 어떻게 유통업이냐면 옛날에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골라서 샀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딱 쫙 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골라. 골라갖고 찍어. 돈 줘. 그럼 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종로시장이나 서울 이런 시장에서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와서 옷을 골라서 사가길 바라는데 손님이 안 오네. 그리고 대부분의 10대, 20대, 30대까지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야. 생활용품도 굳이 시간 내갖고 시장에 들러갖고 물건을 고르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인터넷에서만 널면은 신발도, 이것도 인터넷 신발로 주고 사고 뭐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그게 참 재밌었죠. 저 같은 사람은 서점에 가서 한 시간씩 거의 전 책들을 다 훑어봐요. 돈 안 내고. 다 안 내고. 그런데 이게 서점에서 고르는 거와 인터넷에서 고르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서점에 가서 종로서점에 가서 이것도 뒤져보고 종교도 뒤져보고 역사도 뒤져보고 4차 산업혁명도 뒤져보고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일일이 다 골라서 그것을 하는 세상이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요즘은 책을 거의 안 사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논문이 다 500원, 1,000원이면 논문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논문도 다 살 수 있어요. 사갖고 시민이 영어 잘 안 해도 돼. 번역기 돌리면 알아서 다 번역해줘. 번역기 돌리면 다 알아서 번역해줘요. 세상이 떨어진 것 같지만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초연결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리더가 초연결을 이해할 줄 아는 리더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요. 그 기업은 살아요. 자, 초연결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딜까요? 다볼 사이버 성당. 다볼 사이버 성당이잖아요. 왜 다볼 사이버 성당이 초연결을 지금 각 교구마다 또 많은 신부님들이 다볼 사이버 성당을 굉장히 주시해요. 어떻게 27만 7천명?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1,700명이 실시간 때 들어왔어요. 1,700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명동 대성당에 꽉 들어찌면 1,700명이야. 그런데 그 1,700명이 앉아서 김미숙 아까 우리 성당도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가 데려다 줬는데 김미숙 같은 경우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1,700명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속사정 얘기하고 내가 느낀 감정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느닷없이 아, 나 대장암 수술했는데 청국장 가로먹고 낫다라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내가 대장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많은 1,700명 중에 한 명을 지적해서 말을 시키면 말을 못해요. 떨려서. 지금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서 많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죽는 것 같이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무서운 게 유튜브에서 학력을 따지나요? 제가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일단 학력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자유로운 거야. 우리 생태마을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그걸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60명인데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몰라. 내가 사장인데 몰라요. 나는 심지어 우리 국장님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요. 내 최고의 신복인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아는 순간 사람은 거기 대학에 맞추거든. 저 서울대학 나왔어? 우와 서울대학 나왔어. 저 천안의 문선명이 하는 선명대학 나왔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사람이 비교돼요 안 비교돼요? 바로 비교되죠.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사람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서로 안 싸워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어. 그 이시돌 목장의 마이클 신부님이 직원이 120명이래. 서로 싸워갖고 머리가 아프대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은 거기 몇 명이냐. 우리 65명이라고. 그런데 우리 평균 나이가 31라고 그랬더니 안 싸우냐고 직원들끼리. 우리는 한 번도 직원들끼리 싸워갖고 물론 감정이 조금 안 좋아갖고. 인간 세상 감정이 안 좋아갖고 나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대놓고 서로 수도권대학에 나온 애들, 저 지방에 나온 애들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대학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는 자세로 평가를 하지 얘가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얘가 조그만.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낭을 메고 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했어요. 6년, 7년 만에. 그런데 그 아가씨 연봉이 얼마냐 하면 6천여예요. 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에 연봉 6천만 원.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다고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안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나쁜 대학을 나왔다고. 이거 자체가 불행이야. 그런데 우리 다불사이버 성당 안에서는 일단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도 안 해. 그리고 뭐 수많은 레즈나 서연이든 불꽃 프란치스카든 김미연이든 뭐 저기 뭐야 김찬수든 뭐 다 나와갖고 막 수다떨어. 그런데 몇 살인지 잘 모르잖아요. 몇 살인지도 모르지. 학력 비교도 안 되지. 더욱이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쁜지 안 이쁜지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글에 따라서 그 사람 전 인격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야. 거기다가 내가 마경모 가끔 이름 불러주거든요. 새로운 이름 딱 불렀을 때 그런데 난 그렇게 평생 이렇게 흥분되고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나는 그런데 누군지 몰라 일단. 난 일단 누군지 몰라. 그냥 처음 들어온 이름이고 아주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걸 너무 간절하게 하는 내용들을 내가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행복하고 그 안에 맑은 영이 흘러넘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초연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초연결의 혜택을. 또 제가 청국장을 만들어 파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서 팔아요. 그러면 보통 2시간 강의를 하면 10분 사이에 천만 원을 팔아요. 10분 사이에. 아니 그거 아니면 어디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 팔어. 보통 한 번 내가 가면 500명, 1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잡숴봐. 화장실을 가면 똥이 바나나 똥이 60cm가 나오니까 한 번 잡숴봐. 이렇게 호객 행위를 딱 하고 이제 나가면 많은 분들이 저거 먹고 변비가 났대? 설사가 났대? 그럼 그 순간 이 사람이 또 참 신기해. 한 10명이 달걀 붙어가고 막 사기 시작하면 나도 반드시 사야 될 것 같은 내가 저 대열에 들지 않으면 뭔가 내가 터지는 느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0분 사이에 천만 원 정도 판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딱 단절됐어요. 딱 단절됐으니까 나도 물건을 들고 나가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나도 그지 되잖아요. 바로 그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나가 팔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는 유튜브다. 유튜브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전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유식한 말로 딱 하나 했어. 플랫폼을 바꿀 거다.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본당 강의 나가거나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어디 강의 나갈 때 명동에 강의 나갔을 때 들고 나가서 파는 건 끝이다. 이제 그렇다고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피정 없다. 그래서 피정비 13억을 다 돌려줬어요. 우리가 보통 1년, 2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싹 다 돌려줬어요. 신부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내보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특강, 번외특강,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미국의 이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청국장 신의 한 수, 먹는 화장품 뭐 이런 강의를 계속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 이거 봐라 청국장 들고 나갔을 때 사고 싶은 심리하고 내가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하고는 효과가 인터넷에서 내보내는 게 훨씬 커요. 훨씬 커요. 내가 아침마당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조회수가 천만 회가 넘었어요. 천만 회가 넘으면 만 명한테 백 번 강의 나간 거야. 만 명한테. 한 번 딱 30분, 57분 하나로 천만 명이 국민들이 봤으니까 거기에 나라는 황창현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저 황창현 신부님이 우리 농산물 콩으로 청국장을 만드는데 몸에 좋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청국장 들고 나가서 팔을 때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 팔았어요. 500개면 한 1500만 원어치. 뭐 1500만 원어치 장사하면 좀 괜찮죠. 그런데 제가 먹는 화장품 신의 한 수를 딱 내보내니까 천 개로 올랐어. 청국장 주문이. 하루에 3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그해 10월 26일 날 매출액이 100억이 넘은 거야. 남들은 다 망해갖고 다 가게 문 닫고 직원들 내보내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하든지 남편하고 딸하고 하든지 뭐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이 유튜브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초연결을 많이 해놨거든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내가 유명하다고 내가 그 유튜브라는 그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것을 열지 않았다면 이렇게 친숙할까요?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모여야 돼.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돈이 돼. 그런데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모아? 유튜브 안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것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만 명이더니 10만 명 10만 명이면 쓰자는 워치퍼킷 이름이 우리 유튜브 CEO 이름이에요. 그 양반이 실버 버튼을 보내줘요. 이제 은 버튼으로 10만 구독자 10만 달성 축하한다고 10만 명 구독자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27만 8천의 구독자가 지금 오전에 문경 시장님을 만나고 왔지만 문경 시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문경 씨는 7만인데 문경 씨 전체가 7만이래요. 7만인데 신부님은 25만 때 만났을 때 25만 명? 우리 문경 씨 3배만한 범위를 갖고 있네요. 그럼 신부님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못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제가 진부의 발효 지렁이가 있는 밭들을 보면 이렇게 무술무술무술하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숨을 쉬고 분변토를 내놓는 거야. 그게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로 좋은 땅. 땅까지 막 기어다니면서 구멍을 내고 다니잖아. 그러면 땅이 숨을 쉬어. 근데 농약을 뿌리면 땅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숨도 못 쉬고.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넣으면 얘가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창케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주냐면 비료를 줘요. 비료를 주면 잘 자라긴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병충에 약해. 벌레들이 달라붙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약을 치는 거야. 지금도 우리 상추반 옆에 여름 배추를 해놨는데 자기네들 마스크 쓰고 계속 농약을 뿌려요. 오늘도 나오는데 계속 농약을 치더라고. 그 영월 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땅이 썩 땅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뿌리 뿌리 마름병이 나와요.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배추가. 뿌리를 내려갖고 영양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딱한 장소니까 뿌리를 넣고 싶어도 너무 딱딱하니까 안 들어가. 그걸 뿌리 마름병이라고 그래. 그리고 하도 농약을 주니까 이게 땅하고 하면서 뿌리 혹병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배추를 여러분 방송에 보면 배추 안 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있잖아요. 배추가 열리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상추를 일례로 들면 농약 하나도 안 치거든. 그 다음에 골 넓게 해갖고 바람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발효축산 농법이라고 1년 동안 소똥 그러니까 우분이라고 그러죠. 우분 그걸로 한 30, 33차를 우리 농도에 다 뿌려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우리 그 상추 애들은 일단 부들부들해. 농약을 안 쳤으니까 부들부들한데 어이구 여기에 우분 영양분이 있어. 쫙 들어가지. 비료도 안 치니까 자기가 알아서 커야 돼. 그러니까 먹으면 약간 쓴내도 나고 단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만명한테 어디다가 불러놓고 만명한테 얘기를 해. 어디다 만명을 불러놓고 우리 상추 좋은 거를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요만한 내 컴퓨터 앞에 요만한 카메라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추는 그렇게 해서 참 맛있는 상추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내가 작년에도 별로 못 믿었어요. 올해 내가 한 1억 상추 1억 정도는 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에이 상추 팔고 무슨 1억을 팔. 작년에 우리 해봐야 3천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기껏 다 줘도 지금 5천만 원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첫째 주까지 상추가 나오거든요. 3주에 5천만 원을 통과했단 말이야. 4주 동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상추 팔아서 1억을 벌어 작년에 1억을 벌었어요. 상추를 팔아서 1억을 벌었어? 그것도 노지에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노지에 1억을 팔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나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초연결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읽고 있어. 거기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네 상추를. 여러분들이 상추 사서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저 제 상추를 먹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슈퍼마켓에서 저기 뭐야 그냥 수거 해오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무슨 상추를 또 모르고 먹는 거야. 근데 이제 평창 상추를 딱 하면 아 거기 쫙 하고 신부님이 모종 때부터 계속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딱 와서 먹어보면 그 단순히 만 3천원 택배비까지 만 3천원 만원의 상추를 먹는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선물을 먹는 느낌 근데 어떻게 만병한테 그걸 다 설명을 해요. 또 10만 명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이 유일한 길은 초연결 유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그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린 지금 제일 익숙한 게 페이스북이죠. 이제는 뭐 OTT인가 뭔가가 지금 그걸 앞선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유튜브 구독자가 4천5백만 명에 4천5백만 명이니까 막 태어나네. 그리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분들 아니면 지체장애자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람 빼면 정신 있는 사람은 유튜브로 다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정신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있는 사람들은 다 보는데 이 유튜브를 조금 안타까웠던 게 성당에 막 2020년 신천지가 1월 20일 날 또 2월 20일 날 신천지 발이 확 퍼지면서 3, 4, 5 완전히 셧당원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당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게 그때야. 3월, 4월, 5월이야. 그러니까 그때 전에 미사참여율이 20%였는데 그거 후로 미사참여율이 8%로 떨어졌어. 지금 우리 근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라고 끝나가는 시기가 왔는데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요. 이게 언제 놓쳤기 때문이냐면 그때 3, 4, 5, 6월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 교구청이 얼마나 돈도 많고 자원도 많아요. 시설도 많고 그럼 빨리 주교님이 저처럼 매일 미사하고 강론하고 실시간 대화 나와서 하고 그러면 교우들이 주교님하고 대화를 하면 더 신나겠지.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은아 신부님이 황신부가 이미 모든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니 황신부가 해라. 그리고 내가 6월 6일 날 오픈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때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왜냐하면 목말랐거든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얘기를 듣고 싶고 정보를 나누고 싶은데 아니 두 명 이상 못 만나게 하니까 누굴 만나서 정보를 맨날 뉴스 보면 이놈 죽일놈 문재양 또 누구야 박근혜 그런 것만 보면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은 입에서 욕만 나와요. 욕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뉴스 안 본 지 한 3년이 넘어요. 아예 안 봐. 그래서 김성 김 승원인가 국회의원이 있어요. 나를 찾아왔어. 내 고등학교 후배래. 근데 난 모르겠더라고. 처음 본 얼굴이야. 처음 본 얼굴.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닌 고등학교 현역 국회의원이 세 분 있어요. 세 분. 근데 셋 다 다 나한테 인사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 누군지 좀 부끄럽지만 대법관이 누군지 검찰청장이 누군지 요즘 박히는 사람도 한 명도 몰라. 한 명도 모르니까 어떤 어저께 봉암사 여기 봉암사 쉽게 말하면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요. 그 신부 만들어내는데 여긴 스님 만들어내는데 봉암사 주지스님을 만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문경이 왔다 갔어요. 아주 주지스님 아주 호탕하시고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안 터지네. 전화도 안 돼. 그리고 스님들이 산에 가서 실족을 해가지고 바위에 떨어지지면 어디 추적이 안 돼가지고 죽는데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그런데 후배 도반들이라고 같이 도를 닦는 반려 이런 도반들이 있는데 후배가 그러더래요. 주지스님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올 텐데요. 그러더래요.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진범이라는 주지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비도 모른 거야.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온다고요? 그러는데 뭔 소리야? 비 요새 기우제 지낸다는데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뭔 소리야? 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정지원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스님하고 저 얘기하면서 당신도 안 본대요. 텔레비전을 아예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대요.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에 아예 안 된대요. 한 번 거기는 18시간 하루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오고 12시간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온대요. 하루에 18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야. 거기는 일반인은 출입이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열어요. 초파일 딱 부처님 탄생하신 날 하루 열고 일체 안 열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도만 닦는대요. 도만 닦는대요. 그래서 황창현 신부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황창현 신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진범 스님이 산속에 있어가지고 테일을 꽂으면 비가 온다는 걸 그걸 못 알아듣는 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 저를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다고 주주스님이 아예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살려면 세상적인 소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이놈 욕하고 전연 욕하고 이놈 욕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가 텔레비전 하루에 얼마 정도 방송될까요? 한 10분의 1 정도 좋은 얘기 나올까요? 10분의 1 맨 사기친 얘기 루나 테라 뭐 그냥 10만원에서 오원된 얘기 미치지 그런 거 보면 또 테레비전 누가 돈을 몇백배를 땄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건강한 채널을 보느냐 건강하지 않은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와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있지만 온갖 채널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채널을 쟤네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야한 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속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상상도 못하는 죄를 저질르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채널을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텔레비전도 안 보죠 유튜브 그런 채널은 아예 들어갈 줄도 모르죠 오로지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이것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 미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미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새로 깨닫는 거죠 새로 깨닫기도 하고 우리 신일전자산업 회장님이 열심히 한 천주교 신제 내가 그냥 그리고 내가 하루 강의 안 나오면 우리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부님 어디 아프냐 막 이렇게 아주아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신부님 미국이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좀 손에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의를 듣는 우리 27만 이제 8천 어제 7천년도 오늘 8천됐더라고요 27만 8천명은 내 강의만 충실히 따라오면 세계 정세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도 아까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자매님이 3년 3번을 성소를 읽었는데 답답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속이 후련했대 내 강의를 듣고 또 어떤 개신교 다니는 분은 27년을 개신교를 다녔대 댓글에 이렇게 써놨어 아 나 27년 동안 나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거 글자 그대로 믿으라고 믿었더니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다 되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소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피라미드 파라 남자가 왕이 됐을 때는 파라오라고 여자가 왕이 됐을 때는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래요 파라오 14세 파라오 16세 클레오파트라는 6세에서 끝나요 안트도니오스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에 죽죠 클레오파트라가 뱀 독약 독뱀에 물려서 죽는 게 마지막 이제 이집트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 자체 왕조 자체가 그전에도 점점점점 없어지지만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그리스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수메루 문명을 설명을 해줘야만이 성서를 비로소 읽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드립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어둠이 가득 차고 있었다 빛이 생겨라 했으니 빛이 있어라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런데 대개 이런 문화를 모르는 분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월력을 써요 그러니까 달 달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써요 이집트 문명은 일, 연을 써요 태양력을 써요 태양력을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성서에서는 월요일 날 하느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궁창을 만들었고 언제 월요일 날 저기 하늘과 땅을 만들고 화요일 날 빛이 생기라고 언제 그렇게 써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야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에게서는 순간도 천년 같다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시대는 첫째 날의 개념은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신자가 나한테 한 60페이지 편지를 한 번 했어요 인류 역사는 6400년이라고 빛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가 인류 역사가 6400년이라고 그래갖고 아담부터 연수를 예수님까지 다 해갖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6400년이라고 6400년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님이 인류 역사는 6400년이야 아담부터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 그런데 그게 믿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목사님만 그 목사님만 계속 봤어 한 번 다니면 교회 바꾸지도 않잖아요 계속 그 목사님만 봤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만 계속하는 목사님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이 인식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생떼를 쏘고 생어거지를 써서 지구 나이는 650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초연길 시대에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는 성당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는 거야 답답해 뭔가 한 두 주는 세 주는 오지 말라 하니까 아 너무 좋아 주일이 땡큐 코로나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얼마나 좋아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또 꼴배기 싫은 교회 있는데 그거 안 봐도 되고 더 심하게는 마음에 안 드는 본당신 얼굴 안 봐도 되고 오지 말라는데 교회가 공적으로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교회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예요 기억을 안 하면요 예수님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 계속 기억해 두면 이게 기도가 되고 삶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목수가 어느 자리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하루에 밥은 두 끼를 먹었는지 세 끼를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때는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조선시대도 두 끼 세 끼 먹는 집 없었어요 다 두 끼 먹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그 공기도 모르고 느낌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 성소 공부 신약서는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나완자들 손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눈 먼 사람은 또 침 발라서 더럽게 그냥 침 발라서 고쳐주시고 귓구멍 쑤셔가면서 또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는 거하고 그걸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 나완자들 지나가면 나는 뭐 나자로마을이라고 나완자들이 또 나를 엄청 좋아해요 또 나완자들이 좋아서 청소하다가 내가 나타나면 손가락 거의 다 떨어졌는데 나한테 와갖고 막 악수하고 막 그래요 그런 나완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어 고쳐주신다 이게 보통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아예 이 여자는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 18년 동안 등이 나는 이 성소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 여자가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이러고 다녔어 평생을 하늘도 본 적도 없고 사람도 똑바로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손을 대서 등을 펴주세요 이건 당연히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지 뭐 그 외에도 할 얘기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은 초연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당도 오지 말아라 교회도 오지 말아라 절에도 오지 말아라 아무도 안가 답답해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황창현 신부라는 게 자꾸 뜨네 뭐 화가 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외단이십니까? 늙음에 대한 행복한 노년에 대한 것들이 막 뜨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신자가 성당에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개신교신자가 절에 찾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나 같은 경우도 절에는 갔지만 어저처럼 주지스님 만나는 경우 물론 이제 가끔 주지스님들이 초대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천주기신자가 주지스님하고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황창현이 계속 떠 내가 개신교신자야 한번 눌러볼까? 딱 눌러봤어 눌러봤는데 일단 목소리가 땡겨 어? 목소리 뭐 이렇게 사람을 땡기지? 그러니까 살짝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데 재밌어 뭐 어렵지도 않아 영어도 안 써 무식해서 그런지 영어도 안 써 뭐 히브리어도 안 쓰고 라틴어도 안 써 순수한 대한민국 우리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우리말만 쓰는데도 뭔가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부터 낚이는 거지 완전 낚이는 거야 그래갖고 많은 경우 개신교 내가 그래서 어저께 무슨 주교님인가 누가 통화를 하면서 아유 황신부 요새 못된 일 많이 하고 다닌다며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요새 개신교 신자를 엄청나게 천주교로 넘어오는 건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개정한 거야 천주교로 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개정했느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황창인이 너 때문에 그런 반면 또 제가 이 초연결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천주교를 오해했던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절 많이 찾아와요 신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고 신부님이 지금 말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그런데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목사님의 그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라는 인물이 유튜브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곳에서 그냥 책상 앞에서 혼자 떠드는데 어떤 경우는 1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2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300만 명이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끔 이제 우리 신부들이 이제 가끔 유튜브 하는 거 보러 와요 내가 유튜브 딱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지 그냥 앉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야 컴퓨터 보고 그냥 무슨 저렇게 대단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막 댓글이 쭈르륵 쭈르륵 떨어지고 뭔가 소통이 되는 거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야 우리 저 중학교에 한 친구도 있지만 우리 니콜라우라든가 지수라든가 주은찬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다볼에서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아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아인데 방석을 떠갖고 왔어 신부님 주겠다고 그래갖고 초등학교들이 주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주일학교도 없고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그 초연결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평창 주민들 농산물 구매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그거예요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하루에 우리가 15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사요 그러니까 150만 원어치의 선물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나하고 안 만나요 내가 거기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평창군에서 통합 푸드 시스템에서 딱딱 갖다 주면 우리 5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인가 그 선물로 딱딱 다 넣어주거든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평창 주민들하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점은 저죠 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고 그 뭐 신뢰하고 자시거나 만하면 6만 원하면 무조건 양파를 넣어두든지 어수리를 넣어두든지 곤두리를 넣어두든지 뭐 사과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사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들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초연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뛰어들어가야 돼 열심히 해 어느 날 없어졌어 없어진 분이니까 조회수가 62명, 50명, 잘된 건 한 500명, 200명, 300명 이러니까 해다가 지치는 거야 아니 누가 좀 지지를 해줘야지 좀 으쌰으쌰 해갖고 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껏해야 한 천명? 이러니까 에이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걸 뭐 그게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여러분 같은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금요 레이기 강의를 했는데 아직 못해서 너무너무 이번 주에 바빠갖고 지금 올라가자마자 그것도 강의 녹화해갖고 올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게을러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아프냐 뭔 일 있냐 그냥 온 국민이 아프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새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그전에는 51kg면 되지 뭘 살 쪄서 뭐해 근데 지금 55kg 4kg 치웠어요 그래야지 좀 얼굴 보고 아이고 그래도 토실토실하니 그냥 볼만하네 근데 그냥 이렇게 뼛밖에 없으면 그냥 아고 싶으니 아프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늘 뒤집다 먹었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 뒤집다 먹는 거지 그것 역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막 쓸 거야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이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연결이 돼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소속감을 많이 느껴요 나는 황창현 신부님하고 본당 신자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론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써갖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또 너무 성당히 커갖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점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공간 내 삶의 일부분이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삶의 일부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제주도에 땅을 한 2천평 구매를 벌써 10억을 보냈어요 10억을 보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교우들이 여기 문경만 와도 행복한데 제주도 앞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보면 행복에 겨워서 뒤로 쓰러지겠지 뒤로 분명히 쓰러질 거라고 그런데 신부님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그냥 책 다섯 권만 사주면 내가 그 책 팔아서 뭘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용료를 아까도 잠깐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왜 돈을 안 받느냐 하면 돈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그리고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머무르려면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이 부담스러운데 60대, 70대들 많아요 그러면 비행기파만 끊어와라 잠은 내가 거기서 재워줄 테니까 그리고 텃밭에 가서 먹을 거 몇 개 끊어서 조리장 만들어 줄 테니까 텃밭에서 그냥 해갖고 먹고 올레길 걷고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제주도에 내 별장이 있어 별장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다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지지리 복도 없는 나는 갈 데도 없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딱 할 말이 있잖아 나 별장 하나 있어 네가 무슨 별장이 있어 네 주제에 내가 있어 실례를 해 그거 내 별장이야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산다 그러면 그 돈하고 비교가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연결이라는 의미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운데 내라고 도와준 돈이 거의 20억이 넘어요 지난 2년 동안 본당에서 어디 도와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아 이거 또 해줘야 돼 우리가 봉이야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 얼마를 낼까? 5천 원 낼까? 만 원 낼까? 만 5천 원 낼까? 머리가 막 돌아가 그런데 뭐 다불성당에서 아 이번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굶어 죽는 데는 때 좀 도와줍시다 그럼 자기가 막 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그만 내라고 이제 돈 댔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면은 계속 달라는 거랑 그만 내라는 거 하고는 여러분도 어떨까요? 뭐? 그만 내? 아니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현찬을 판국인데 2천만 원 초과했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제가 10일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가능한 그 스트레스거든 계속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나 나 다불교인데 저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계속 저 한 달쯤 있으면은 이제 나도 모르는 또 다른 고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유튜브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5천 들어왔어요 2년 만에 벌이가 괜찮죠 5, 5천 벌면은 벌이가 괜찮은데 그 돈으로 어떤 목표 어디를 도와줬는데 모자라면 그 돈은 딱 메우면 되거든 그 돈으로 보통 한 5천만 원씩 거의 내놓거든요 그래도 계속 쌓여 계속 써도 계속 쌓여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계속 쓰고 계속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 수입도 들어오고 슈퍼챗 수입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문은 들어오는 거예요 안 주문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줘 끝까지 줘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저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봉암사 갔다 와서 여기 지금 정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몇 분 있냐고 80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국장 1kg짜리 100개 그 다음에 스틱 100개 제가 전화기를 항상 꺼놓거든요 우리 둘째 형인데 이 얘기도 좀 할게요 뭐든지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 생태마을이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포함해가지고 3년 전에 100억이 넘었어요 매출액이 그랬더니 인중원에서 연락이 왔어 100억이 넘었는데 왜 햇섭을 안 받느냐는 거야 햇섭이라고 그러니까 약초에서 먼지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장류로는 100억이 넘은 적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우리밖에 없는 거야 100억 넘은 데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인증서에서 연락이 와갖고 식약처에 햇섭 받으려고 그러니까 햇섭을 받으려면 항아리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장을 항아리에서 안 익히면 어디서 익혀? 플라스틱에다 입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넣고 장을 만드는 거야 그 말이 돼? 그렇지 이 반응이 오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지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또 황토방에도 띄우면 안 되는 거야 그 먼지가 발생한다고 황토 흙에서 아니 황토에다 우리 청국장이 맛있고 다른 청국장에 비해서 좋은 이유가 황토에서 띄우고 항아리 우리께 특별히 맛있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햇섭 기준이 크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벌 때 같이 이제 청와대에 올리든 뭘 올리든 올리려고 내가 웬만하면 정치인들 팀을 안 빌리는데 이거는 법안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 나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하나가 그 자매 때문에 온 거지 그 국회의원도 자매가 또 황 신문이 보고 싶다고 해서 또 우리 형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화했어 그 국회의원 좀 만나게 좀 하자 법안 좀 바꾸게 그래서 지금 명령을 내렸더니 지금 보고를 하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전통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햇섭에 걸려갖고 전통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짝 요즘 이렇게 꼭지가 돌으려고 그래 난 뭐 정치도 모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법안을 바꿔놓으면 전통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한 아니 플라스틱에다가 된장을 띄우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 내가 이제 또 이제 그 다볼사이버에 그 내용을 올릴 거야 말 안 되는 이런 법안 그럼 여러분들이 또 벌떼처럼 쌩 난리를 쳐야 돼 그래갖고 많은 저기 교수님들 전통장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막히는 거야 법안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김승원인가 무슨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또 후배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매일 바빠 그래서 바빠 뭐 그래도 바쁜지 바빠 늘 바빠 자 초연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연결이 이제 비대면 시대는 초연결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식용 채소든지 약용이든지 다 인터넷에 올려요 다 인터넷에 올리고 대부분 인터넷에 골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또 여러분들은 혹시 사업을 안 하신다면 인터넷 사용할 줄 몰라도 상관없지 근데 내가 먹고 살고자 할 때 사업을 할 때 더욱이 식당도 요즘은 댓글을 다 달아 이 식당이 맛있다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홍보를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나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댓글 부대들이 이 집을 먹으니까 맛있더라 맛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맛집도 생기고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게 생태맘 청국장 가루예요 작년엔 162억을 했는데 올해는 200억이 넘을 것 같아 그럼 2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 신부가 하는 데서는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니라 스페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910년도에 신부님이 그걸 시작했어요 나 같은 걸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 회사지 신부님이 설립해 놓은 회사인데 지금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요? 250억 달러예요 그대로 유지해갖고 250억 달러예요 대학도 있고 은행도 있고 반도체 회사도 있어 다 있는 거야 그 대신 가톨릭 정신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좀 이것저것 좀 조절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시스템을 좀 오랫동안 건강한 먹을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고 다볼 교우들이 나 같은 이렇게 건강한 채널 건강한 공간이 있어야지 생산하는 생산자도 행복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도 마음 놓고 살고 이게 바로 초연결이 초연결의 내가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연결고리의 강한 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많은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 분들이 다볼사이버 성당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비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와서 이 문경 피정의 집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데다가 한 달 두 달 쉬게 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저는 돈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청구장 이제 이것저것 하면 1년에 300억 정도 팔면 수익금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니까 기술 공정을 줄이면 답을 안 올려도 충분히 그 가격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이 생천국장을 포장을 손으로 일일이 했다가 기계로 딱딱 하면은 벌써 한 10분의 1의 공정이 10분의 9의 공정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그만큼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3만 원을 그 다음에 옛날에는 들고 옮겼는데 지금은 리프트, 레카 뭐 이런 걸로 쫙 그냥 옮겨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콩을 씻었어 손으로 우리가 하루에 고통 한 30가마 정도 하는데 30가마를 손으로 씻으면 이 손에 관절염 다 걸려요 근데 지금은 세척제로 싹 돌리면 10분이면 싹 다 씻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을 자꾸자꾸 줄이면은 굉장히 수익금이 많이 나와 그런데 신부가 수익금을 갖고 이걸 뭐라 할 거야 내놔야지 세상에 교회에 내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고 정말 가능한 일이고 정말 이 시대에 한 번쯤 으라차차 우리 한 번 레스트 트라이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여러분들이 또 생태맘 청국장을 드시고 건강을 회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백신도 맞고 덜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많은 방송 출연을 할 때 신부님은 그러면 수수료도 안 받고 장마당 할 때 뛰지도 않고 그리고 막 공짜로 해주고 신부님은 무슨 이득을 얻느냐고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다 나는 굿뉴스 보금을 파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난 좋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남한테 넘기지 마세요 남이라는 건 누구냐면 남편 또 남이라고 하면 자식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자식이 나한테 못해주면 불행하다 그럼 못된 여자예요 왜 자식한테 나 행복까지 책임지라 그래 남편이 잘해줘 그럼 나 행복해 남편이 맨날 바깥으로 돌아 나는 지지리 복도 없는 연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오면 나도 돌면 되잖아 나도 돌면 되잖아 그러니까 피정이나 다니고 그냥 밥 먹거나 말거나 그러면 되지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저는 교우들이 잘해줘야지 행복하다 교우들이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행복하다 절대 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저께 쥐라기 월드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범죄도시 2를 한번 보려고 그래 그건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영화도 내가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내 돈으로 가서 사 먹고 여행을 제가 6월 23일부터 미국을 샌버나디노 제4생태마을 개원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원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 회사를 차려놨으니까 내 세크레토리한테 야 옐로우스톤을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전 미국을 다 다녔어요 어저께 쥐라기 월드에서 나오는 텍사스라든가 네바다주라든가 뉴욕이라든지 내가 안 가본 데 한국에 유타 하나 다 가봤어 그래서 난 영화를 보면 다 내가 가본 데야 다 가본 데야 그러니까 뭐 내 저기서 그때 어디 갔었지 그런데 내가 못 가본 데가 옐로우스톤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옐로우스톤 일주일 가보자 그래서 옐로우스톤 일주일 갔다가 와서 개원식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신부님들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잠봉 잠비아 도와주는 봉사자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되살림회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직원들로 보내고 난 또 일주일 동안 남아서 신나게 놀다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한 3, 4일 있다가 또 어디 가? 잠비아 올해는 가요 이제 잠비아 가서 내년에 이분들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환경을 좀 확인하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한 번에 100명, 200명 한 두 달, 한 달 가서 이따가 오면 여러분 미치지 미쳐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갯돈 넣으면 돼 갯돈 넣으면 돼 10만 원, 20만 원 해갖고 괜히 저 루나 무슨 떼라 이런 데다 넣어갖고 그냥 척추하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저같이 좀 모아갖고 여행이나 다니고 인생 돌아보면요 많은 이 집 이걸 나한테 기증한 사막달라나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돈 번다고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항상 서서 밥을 먹었대 저 물건을 하도 이명박대 저 방자가 잘 나갔대 하여튼 뭐 하여튼 이명박대 잘 나갔대 하여튼 저게 하나에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하거든요 세트가 그게 잘 나갔대 어디다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산 사람은 없거든요 어디다 갖다 주려고 사는 거지 그러나 하도 많이 팔려갖고 서서 밥을 먹었대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근데 내가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지 꼭 자식 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거기에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나한테 내가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평생을 살면서 누가 사주면 그냥 먹었다는 이렇게 돈 많은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할머니가 그걸 먹고 그 강의를 듣고 서서 밥 먹다가 아이쿠 앉아서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행복을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행복 찾아온 사람들일 때 할 말은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내 질러서 온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초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단단한 끈으로 이게 대면이 이런 게 즐거워 휴대폰이 울리고 막 물통이 굴러다니고 막 그래서 즐거운 거야 그래서 달래 즐거운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미사 아마 있을 거예요 미사 우리 신부님이 또 조신부님이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저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시간 됐다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실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시면 실시간 거의 시작할 경우 될 거예요 오늘 낮에 만났다고 글 올리면 또 그것도 초연결이야 무서운 거예요 초연결이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루나 떼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 그냥 완전히 날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강탈하진 않습니다 그저 코로나19 그 3년간의 일기 그리고 청국장이라는 책을 5권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신부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깨닫고 반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이렇게 전화소리도 들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생 대면으로 하는 게 맞네 생 대면으로 하는 게 맞아 전화소리가 울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7년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이걸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온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뭐가 먼저 스마트폰 안으로 뛰어들어갔느냐 방송이 뛰어들어갔어요 방송이 뛰어들어갔는데 유튜브라는 방송이 뛰어들어갔죠 트위트라는 페이스북이라는 것들이 뛰어들어가요 이렇게 뛰어들어갔고 얘네들이 뭘 구축을 하느냐 하면 시장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팡스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게 다섯 개인데 이 중에 두 개가 뭐냐면 유통업이에요 어떻게 유통업이냐면 옛날에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골라서 샀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딱 쫙 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골라 골라갖고 찍어 돈 줘 그럼 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종로시장이나 서울 이런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와서 옷을 골라서 사가길 바라는데 손님이 안 오네 그리고 대부분의 10대, 20대, 30대까지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야 생활용품도 굳이 시간 내갖고 시장에 들러갖고 물건을 고르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인터넷에서만 널면은 신발도 이것도 인터넷 신발로 주고 사고 뭐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그게 참 재밌었죠 저 같은 사람은 서점에 가서 한 시간씩 거의 전 책들을 다 훑어봐요 돈 안 내고 다 안 내고 그런데 이게 서점에서 고르는 거와 인터넷에서 고르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서점에 가서 종로서적에 가서 이것도 뒤져보고 종교도 뒤져보고 역사도 뒤져보고 4차 산업혁명도 뒤져보고 이러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일일이 다 골라가지고 그것을 하는 세상이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요즘은 책을 거의 안 사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논문이 다 500원, 1000원이면 논문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논문도 다 살 수 있어요 사갖고 신부님 영어 잘 안 해도 돼 번역기 돌리면 알아서 다 번역해줘 번역기 돌리면 다 알아서 번역해줘요 세상이 떨어진 것 같지만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초연결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리더가 초연결을 이해할 줄 아는 리더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요 그 기업은 살아요 자 초연결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딜까요? 다볼 사이버 성당 다볼 사이버 성당이잖아요 왜 다볼 사이버 성당이 초연결을 지금 뭐 각 교구마다 또 많은 신부님들이 다볼 사이버 성당을 굉장히 주시해요 어떻게 27만 7천명?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1700명이 실시간 때 들어왔어요 1700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명동 대성당에 꽉 들어찌면 1700명이야 근데 그 1700명이 앉아갖고 김미숙 아까 우리 성당도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가 데레사 줬는데 김미숙 같은 경우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1700명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속사정 얘기하고 내가 느낀 감정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서 느닷없이 아 나 대장암 수술했는데 청국장 가루 먹고 낫다 라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내가 대장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많은 1700명 중에 한 명을 지적해갖고 말을 시키면 말을 못해요 떨려서 지금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많이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죽는 것 같이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무서운 게 유튜브에서 학력을 따지나요? 제가 여러분들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일단 학력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자유로운 거야 우리 생태마을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그걸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60명인데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몰라 내가 사장인데 몰라요 나는 심지어 우리 국장님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요 내 최고의 신복인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는 순간 사람을 거기 대학에 맞추거든 저 서울대학 나왔어? 우와 서울대학 나왔어 저 천안의 문선명이 하는 선명대학 나왔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사람이 비교돼요 안 비교돼요? 바로 비교돼죠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사람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서로 안 싸워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어 그 이시돌 목장의 마이클 신부님이 직원이 120명이래 서로 싸워갖고 머리가 아프대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은 거기 몇 명이냐 우리 65명이라고 근데 우리 평균 나이가 31라고 그랬더니 안 싸우냐고 직원들끼리 우리는 한 번도 직원들끼리 싸워갖고 물론 감정이 조금 안 좋아갖고 인간 세상 감정이 안 좋아갖고 나가는 경우는 있죠 근데 대놓고 서로 서울 수도권대학에 나온 애들 저 지방에 나온 애들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대학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는 자세로 평가를 하지 얘가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얘가 조그만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낭을 메고 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했어요 6년 7년 만에 근데 그 아가씨 연봉이 얼마냐면 6천년이에요 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에 연봉 6천만 원 6천만 원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다고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안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나쁜 대학을 나왔다고 이거 자체가 불행이야 근데 우리 다불사이버 성당 안에서는 일단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도 안 해 그리고 뭐 수많은 레즈나 서연이든 불꽃 프란치스카든 김미연이든 뭐 저기 뭐야 김찬수든 뭐 다 나와갖고 막 수다떨어 근데 몇 살인지 잘 모르잖아요 몇 살인지도 모르지 학력 비교도 안 되지 더욱이 미모를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쁜지 안 이쁜지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글에 따라서 그 사람 전 인격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야 거기다가 내가 마경모 가끔 이름 불러주거든요 새로운 이름 딱 봤을 때 근데 난 그렇게 평생 이렇게 흥분되고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갖고 난 근데 누군지 몰라 일단 난 일단 누군지 몰라 그냥 처음 들어온 이름이고 아주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걸 너무 간절하게 하는 내용들을 내가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행복하고 그 안에 맑은 영이 흘러 넘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초연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초연결의 혜택을 또 제가 청국장을 만들어 파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서 팔아요 그러면 보통 2시간 강의를 하면 10분 사이에 천만 원을 팔아요 10분 사이에 아니 그거 아니면 어디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 팔아요 보통 한 번 내가 가면 500명 1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잡숴봐 화장실을 가면은 똥이 바나나 똥이 60cm가 나오니까 한 번 잡숴봐 이렇게 호객 행위를 딱 하고 이제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저거 먹고 변비가 났대? 설사가 났대? 그럼 그 순간 이 사람이 또 참 신기해 한 10명의 달걀 붙어가고 막 사기 시작하면은 나도 반드시 사야 될 것 같은 내가 저 대열에 들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터지는 느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사이에 천만 원 정도로 판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딱 단절됐어요 딱 단절됐으니까 나도 물건을 들고 나가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나도 그지 되잖아요 바로 그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나가 팔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는 유튜브다 유튜브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전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식한 말로 딱 하나 했어 플랫폼을 바꿀 거다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본당 강의 나가거나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어디 강의 나갈 때 명동에 강의 나갔을 때 들고 나가서 파는 건 끝이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피정 없다 그래서 피정비 13억을 다 돌려줬어요 1년 우리가 보통 1년 2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싹 다 돌려줬어요 신부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내보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특강 번외특강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미국의 이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천국장 신의 한 수 먹는 화장품 뭐 이런 강의를 계속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 이거 봐라 천국장 들고 나갔을 때 사고 싶은 심리하고 내가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하고는 효과가 인터넷에서 내보내는 게 훨씬 커요 훨씬 커요 내가 아침마당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조회수가 천만 해가 넘었어요 천만 해가 넘으면은 만 명한테 백 번 강의 나간 거야 만 명한테 한 번 딱 삼십 분 오십 칠 분 하나로 천만 명이 국민들이 봤으니까 거기에 나라는 이 황창연이라는 이 브랜드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어 근데 저 황창연 신부님이 우리 농산물 콩으로 천국장을 만드는데 몸에 좋대는데 그러니까 그 윷 우리가 그 천국장 들고 나가서 팔을 때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 팔았어요 500개면 한 1500만 원어치 뭐 1500만 원어치 장사하면 좀 괜찮죠 근데 제가 먹는 화장품 신의 한 수를 딱 내보내니까 천개로 올랐어 청국장 주문이 하루에 3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그해 10월 26일 날 매출액이 100억이 넘은 거야 남들은 다 망해갖고 다 가게 문 닫고 직원들 내보내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하든지 남편하고 딸하고 하든지 뭐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이 유튜브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초연결을 많이 해놨거든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내가 유명하다고 내가 그 유튜브라는 그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것을 열지 않았다면 이렇게 친숙할까요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모여야 돼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돈이 돼 근데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모아 유튜브 안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것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만 명이더니 10만 명 10만 명이면은 쓰자는 워치퍼킷 이름이 그 우리 그 유튜브 그 CEO 이름이에요 그 양반이 실버 버튼을 보내줘요 이제 은 버튼으로 10만 구독자 10만 달성 축하한다고 10만 명 구독자가 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7만 8천이에요 구독자가 지금 오전에 문경 시장님을 만나고 왔지만 문경 시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문경 씨는 7만인데 문경 씨 전체가 7만이래요 7만인데 신부님은 25만 대 만났을 때 25만 명 우리 문경 씨 3배만한 범위를 갖고 있네요 그럼 신부님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못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진부에 발효 축산 농법이라고 그걸로 배추를 심는 집들이 있어요 용약 하나도 안 치고 왜냐하면 왜 배추에 농약을 치느냐 하면 제초제 농약을 쳐가지고 배추의 병충들이 죽는 게 아니고 땅이 죽어요 땅이 딱딱하게 돼 왜 땅이 죽느냐 하면 지렁이가 농약 때문에 다 죽거든 땅강아지가 농약 때문에 다 죽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렁이가 있는 밭들을 보면 이렇게 무술무술무술 하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숨을 쉬고 분변토를 내놓는 거야 그게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로 좋은 땅 땅강아지가 막 기어다니면서 구멍을 내고 다니잖아 그러면 땅이 숨을 쉬어 근데 농약을 뿌리면 땅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숨도 못 쉬고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넣으면 얘가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창케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주냐면 비료를 줘요 비료를 주면 잘 자라긴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병충에 약해 벌레들이 달라붙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약을 치는 거야 지금도 우리 상추반 옆에 여름 배추를 해놨는데 자기네들 마스크 쓰고 계속 농약을 뿌려요 오늘도 나오는데 계속 농약을 치더라고 그 영월 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땅이 썩 땅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뿌리 마름병이 나와요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배추가 뿌리를 내라고 영양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딱한 장소니까 뿌리를 넣고 싶어도 너무 딱딱하니까 안 들어가 그걸 뿌리 마름병이라고 그래 그리고 하도 농약을 주니까 이게 땅하고 하면서 뿌리 혹병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배추를 여러분 방송에 보면 배추 안 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있잖아요 배추가 열리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상추를 일내로 들면 농약 하나도 안 치거든 그 다음에 골 넓게 해갖고 바람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발효축산 농법이라고 1년 동안 소똥 그러니까 우분이라고 그러죠 우분 그걸로 한 30 33차를 우리 농토에 다 뿌려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우리 그 상추 애들은 일단 부들부들해 농약을 안 쳤으니까 부들부들한데 어이구 여기에 우분 영양분이 있어 쫙 들어가지 그래도 비료도 안 치니까 자기가 알아서 커야 돼 그러니까 먹으면은 약간 쓴내도 나고 단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만명한테 어디다가 불러놓고 만명한테 얘기를 해 어디다 만명을 불러놓고 우리 상추 좋은 거를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요만한 내 컴퓨터 앞에 요만한 카메라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추는 그렇게 해서 참 맛있는 상추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내가 작년에도 별로 못 믿었어요 올해 내가 한 1억 상추 1억 정도는 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에이 지금 상추 팔아서 무슨 1억을 팔 작년에 우리 해봐야 3천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기껏 다 줘도 지금 5천만 원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7월 첫째 주까지 상추가 나오거든요 3주에 5천만 원을 통과했단 말이야 4주 동안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상추 팔아서 1억을 벌어 작년에 1억을 벌었어요 상추를 팔아서 1억을 벌었어 그것도 노지에 저기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노지에 1억을 팔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나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초연결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읽고 있어 거기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네 상추를 여러분들이 상추 사서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저 제 상추를 먹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슈퍼마켓에서 저기 뭐야 그냥 수거해 오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무슨 상추를 또 모르고 먹는 거야 근데 이제 평창 상추를 딱 하면 아 거기 쫙 하고 신부님이 이 모종 때부터 계속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딱 와서 먹어보면 그 단순히 만 삼천 원 택배비까지 만 삼천 원 만 원의 상추를 먹는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선물을 먹는 느낌 근데 어떻게 만 명한테 그걸 다 설명을 해요 또 십만 명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이 유일한 길은 초연결 유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그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린 지금 제일 익숙한 게 페이스북이죠 이제는 뭐 OTT인가 뭔가가 지금 그걸 앞선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유튜브 구독자가 4,500만 명에 4,500만 명이니까 막 태어나네 그리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분들 아니면 지체장애자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람 빼면 정신 있는 사람은 유튜브로 다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정신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있는 사람들은 다 보는데 이 유튜브를 조금 안타까웠던 게 성당에 막 2020년 신천지가 1월 20일 날 또 2월 20일 날 신천지 발이 확 퍼지면서 3,4,5 완전히 썩당원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당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게 그때야 3월 4월 5월이야 그러니까 그때 전에 미사참여율이 20%였는데 그거 후로 미사참여율이 8%로 떨어졌어 지금 우리 근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라고 끝나가는 시기가 왔는데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요 이게 언제 놓쳤기 때문이냐면 그때 3,4,5,6월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 교구청이 얼마나 돈도 많고 자원도 많아요 시설도 많고 그럼 빨리 주교님이 저처럼 매일 미사하고 강론하고 실시간 대화 나와서 하고 그러면 교우들이 주교님하고 대화를 하면 더 신나겠지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은아 신부님이 황신부가 이미 모든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황신부가 해라 그래서 내가 6월 6일 날 오픈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떼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왜냐하면 목말랐거든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얘기를 듣고 싶고 정보를 나누고 싶은데 아니 두 명 이상 못 만나게 하니까 누굴 만나서 정보를 좀 맨날 뉴스 보면 이놈 죽일 문재양 또 누구야 박근혜 죽일놈 문재양 또 누구야 박근혜 그런 것만 보면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은 입에서 욕만 나와요 욕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뉴스 안 본 지 한 3년이 넘어요 아예 안 봐 그래서 김성 김 승원인가 국회의원이 있어요 나를 찾아왔어 내 고등학교 후배래 근데 난 모르겠더라고 처음 본 얼굴이야 처음 본 얼굴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현역 국회의원이 세 분 세 분 근데 셋 다 나한테 인사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 누군지 좀 부끄럽지만은 대법관이 누군지 검찰청장이 누군지 요즘 박히는 사람도 한 명도 몰라 한 명도 모르니까 어떤 어저께 봉암사 여기 봉암사 쉽게 말하면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요 그 신부 만들어내는데 여긴 스님 만들어내는데 봉암사 주지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문경이 왔다 갔어요 아주 주지 스님이 아주 호탕하시고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안 터지네 전화도 안 돼 그리고 스님들이 산에 가갖고 실족을 해갖고 바위에 떨어지지면 어디 추적이 안 돼갖고 죽는데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그런데 후배 도반들이라고 같이 도를 닦는 반려 이런 도반들이 있는데 후배가 그러더래요 주지 스님이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올 텐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진범이라는 주지 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비도 모른 거야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온다고요 그러는데 뭔 소리야 비 요제 기우제 지낸다는데 태일을 꼬집으면 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 뭔 소리야 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정지훈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스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당신도 안 본대요 텔레비전을 아예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대요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에 아예 안 된대요 한 번 거기는 18시간 하루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오고 12시간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온대요 하루에 18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야 거기는 일반인은 출입이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열어요 초파일 딱 부처님 탄생하신 하루 열고 일체 안 열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도만 닦는대요 도만 닦는대요 그래서 황창현 신부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황창현 신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진범선 스님이 산속에 있어갖고 테일을 꽂으면 비가 온다는 걸 그걸 못 알아 듣는 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 저를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주주 스님이 아예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살아나면 세상적인 소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이놈 욕하고 전연 욕하고 이놈 욕하고 저는 그리고 좋은 얘기가 텔레비전 얘기가 하루에 얼마 정도 방송될까요 한 10분의 1 정도 좋은 얘기 나올까요 10분의 1 맨 사기친 얘기 루나 테라 뭐 그냥 10만원에서 5원된 얘기 미치지 그런 거 보면 또 텔레비전 누가 돈을 몇백배를 땄다 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건강한 채널을 보느냐 건강하지 않은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와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와 있지만은 온갖 채널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채널을 쟤네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 우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그 야한 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속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상상도 못하는 죄를 저질르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채널을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텔레비전도 안 보죠 유튜브 그런 채널은 아예 들어갈 줄도 모르죠 오로지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이것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 미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미국이 이런 나라 그런지 몰랐다고 그래서 새로 깨닫는 거죠 새로 깨닫기도 하고 우리 신일전자산업 회장님이 열심히 한 천주교 신제 내가 강의를 그냥 그리고 내가 하루 강의 안 나오면 우리 형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어디 아프냐 막 이렇게 아주아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신부님 미국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좀 손에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의를 듣는 우리 27만 8천 어제 7천년도 오늘 8천됐더라고요 27만 8천명은 내 강의만 충실히 따라오면 세계 정세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서도 아까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자매님이 3년 3번을 성서를 읽었는데 답답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속이 후련했대 내 강의를 듣고 또 어떤 개신교 다니는 분은 27년을 대신교 다니었대 댓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 나 27년 동안 나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이거 글자 그대로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다 되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피라미드 파라 남자가 왕이 될 수 파라오라고 여자가 왕이 됐을 때는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래요 파라오 14세 파라오 16세 클레오파트라는 6세에서 끝나요 안트도니오스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에 죽죠 그럼 클레오파트라가 뱀 독약 독뱀에 물려서 죽는 게 마지막 이제 이집트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 자체 왕조 자체가 그전에도 점점점점 없어지지만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그리스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수메루 문명을 설명을 해줘야만이 성서를 비로소 읽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드립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어둠이 가득 차고 있었다 빛이 생겨라 했으니 빛이 있어라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런데 대개 이런 문화를 모르는 분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월력을 써요 그러니까 달 달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써요 이집트 문명은 일, 연을 써요 태양역을 써요 태양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맞는 얘기야 그런데 성서에서는 월요일 날 하느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궁창을 만들었고 언제 월요일 날 하늘과 땅을 만들고 화요일 날 빛이 생기라고 언제 그렇게 써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야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에게서는 순간도 천년 같다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시대는 첫째 날의 개념은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신자가 나한테 한 60페이지 편지를 한 번 했어요 인류 역사는 6400년이라고 빛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가 인류 역사가 6400년이라고 그래갖고 아담부터 연수를 예수님까지 다 해갖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6400년이라고 6400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님이 인류 역사는 6400년이야 아담부터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 그런데 그게 믿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목사님만 그 목사님만 계속 봤어 한 번 다니면 교회 바꾸지도 않잖아요 계속 그 목사님만 봤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만 계속하는 목사님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이 인식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생때를 쓰고 생어거지를 써서 지구 나이는 650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초연길 시대에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는 성당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는 거야 답답해 뭔가 한 두 주는 세 주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 주일이 땡큐 코로나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얼마나 좋아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또 꼴배기 싫은 교우 있는데 그거 안 봐도 되고 더 심하게는 마음에 안 드는 번 당신면 얼굴 안 봐도 되고 오지 말라는데 교회가 공적으로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교회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예요 기억을 안 하면 예수님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 계속 기억해두면 이게 기도가 되고 삶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목수가 어느 자리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하루에 밥은 두 끼를 먹었는지 세 끼를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때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조선시대도 두 끼 세 끼 먹는 집 없었어요 다 두 끼 먹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그 공기도 모르고 느낌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 성소 공부 신약서는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나환자들 손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눈 먼 사람은 또 침발라가지고 더럽게 그냥 침발라가지고 고쳐주시고 귓구멍 쑤셔가면서 또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는 거하고 그걸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 나환자들 지나가면 나는 뭐 나자로마을이라고 나환자들이 또 나를 엄청 좋아해요 또 나환자들이 좋아하고 막 청소하다가 내가 나타나면 손가락 거의 다 떨어졌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그래요 그런 나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어 고쳐주신다 이게 보통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아예 이 여자는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 18년 동안 등이 나는 이 성소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 여자가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이러고 다녔어 평생을 하늘도 본 적도 없고 사람도 똑바로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손을 대가지고 등을 펴주세요 이건 당연히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지 뭐 그 외에도 할 얘기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은 초연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당도 오지 말아라 교회도 오지 말아라 절에도 오지 말아라 아무도 안 가 답답해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황창현 신부라는 게 자꾸 뜨네 뭐 화가 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늙음에 대한 행복한 노년에 대한 것들이 막 뜨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신자가 성당에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개신교신자가 절에 찾아가기 더 어려워요 나 같은 경우도 절에는 갔지만 어제처럼 주지스님 만나는 경우 물론 이제 가끔 주지스님들이 초대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천주교신자가 주지스님하고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황창현이 계속 떠 나 개신교신자야 한번 눌러볼까? 딱 눌러봤어 눌러봤는데 일단 목소리가 땡겨 어? 목소리가 뭐 이렇게 사람을 땡기지? 그러니까 살짝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데 재밌어 뭐 어렵지도 않아 영어도 안 써 무식해서 그런지 영어도 안 써 뭐 히브리어도 안 쓰고 라틴어도 안 써 수술수한 대한민국 우리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우리말만 쓰는데도 뭔가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부터 낚이는 거지 완전 낚이는 거야 그래갖고 많은 경우 개신교 내가 그래서 어떻게 무슨 주교님인가 누가 통화를 하면서 아유 황신부 요새 못된 일 많이 하고 다닌다며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요새 개신교신자를 엄청나게 천주교로 넘어오는 건 나 황신부 때문에 넘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목사님들한테 미안해 밥그릇 뺏는 것 같아갖고 상당히 미안해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를 한 번 마스크 쓰고 만났죠 여기서 와서 만났어 신부님 제가 65년 만에 천주교 세례받았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개정한 거야 천주교로 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개정했느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황창인이 너 때문에 그런 반면 또 제가 이 초연결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천주교를 오해했던 개신교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절 많이 찾아와요 신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고 신부님이 지금 말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목사님의 그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뭐 그러겠어요 뭐 그러겠어요 가끔 이제 우리 신부들이 이제 가끔 가끔 유튜브 하는 거 보러 와요 내가 유튜브 딱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지 그냥 앉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야 컴퓨터 보고 그냥 무슨 저렇게 대단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막 댓글이 쭈르륵 쭈르륵 떨어지고 뭔가 소통이 되는 거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야 우리 저 중학교에 한 친구도 있지만 우리 니콜라우라든가 지수라든가 주은찬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가볼에서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아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아인데 방석을 떠갖고 왔어 신부님 주겠다고 그래갖고 초등학교들이 주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주일 학교도 없고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그 초연결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평창 주민들 농산물 구매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그거예요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하루에 우리가 15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사요 그러니까 150만 원어치의 선물을 넣어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나하고 안 만나요 내가 거기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평창군에서 통합 푸드 시스템에서 딱딱 갖다 주면 우리 5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인가 그 선물로 딱딱 다 넣어주거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우리 평창 주민들하고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점은 저죠 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고 그 뭐 신뢰하고자 하시거나 만하면 6만 원 하면 무조건 양파를 넣어두든지 어수류를 넣어두든지 곤두리를 넣어두든지 뭐 뭐가 사과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사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부님들이 시도를 해요 이제 초연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뛰어들어가야 열심히 해 어느 날 없어졌어 없어진 분이니까 조회수가 62명 50명 잘된 건 한 500명 200명 300명 이러니까 해다가 지치는 거야 아니 누가 좀 지지를 해줘야지 좀 으쌰으쌰 해갖고 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껏해야 한 천명 이러니까 에이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걸 그게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저는 저를 지지해 주는 여러분 같은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금요 이제 레이기 강의를 했는데 아직 못해서 너무너무 이번 주에 바빠갖고 지금 올라가자마자 그것도 저 강의 녹화해갖고 올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게을러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아프냐 뭐 뭔 일 있냐 뭐 그냥 온 국민이 아프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새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그전에는 51kg면 되지 뭘 살 쪄서 뭐해 근데 지금 55kg 4kg 찌웠어요 그래야지 좀 얼굴 보고 아이고 그래도 토실토실하니 그냥 볼만하네 근데 그냥 이렇게 뼈밖에 없으면 그냥 아구 신분이 아프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늘 뒤따먹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 뒤따먹는 거지 그것 역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막 쓸 거야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이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연결이 돼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소속감을 많이 느껴요 나는 황창현 신부님하고 본당 신자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론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써갖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또 너무 성당히 커갖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점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공간 내 삶의 일부분이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삶의 일부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제주도에 땅을 한 2천평 구매를 벌써 10억을 보냈어요 10억을 보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교우들이 여기 문경만 와도 행복한데 제주도 앞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보면 행복에 겨워서 뒤로 쓰러지겠지 뒤로 분명히 쓰러질 거라고 그런데 신부님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그냥 책 다섯 권만 사주면은 내가 그 책 팔아서 뭘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용료를 이용료를 아까도 잠깐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왜 돈을 안 받느냐 하면 돈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그리고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머무르려면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이 부단스러운 60대 70대들 많아요 그러면 비행기파만 끊어와라 잠은 내가 거기서 재워줄 테니까 그리고 텃밭에 가서 먹을 거 몇 개 끊어서 조리장 만들어 줄 테니까 텃밭에서 그냥 해갖고 먹고 올레길 걷고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제주도에 내 별장이 있어 별장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다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지질이 복도 없는 나는 갈 데도 없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딱 할 말이 있잖아 나 별장 하나 있어 네가 무슨 별장이 있어 네 주제에 내가 있어 실레리에 그거 내 별장이야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산다 그러면 그 돈하고 비교가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연결이라는 의미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운데 내라고 도와준 돈이 거의 20억이 넘어요 지난 2년 동안 본당에서 어디 도와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아 이거 또 해줘야 돼 우리가 봉이야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 얼마를 낼까? 5천 원 낼까? 만 원 낼까? 만 5천 원 낼까? 머리가 막 돌아가 그런데 다불성당에서 아 이번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굶어 죽는 데는 데 좀 도와줍시다 그럼 자기가 막 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그만 내라고 이제 돈 됐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면은 계속 달라는 거랑 그만 내라는 거하고는 여러분도 어떨까요? 뭐? 그만 내? 아니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현찬을 판국인데 2천만 원 초과했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제가 10일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가능한 그 스트레스거든 계속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건가 말을 해야 되나 나 다 볼 경우인데 저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계속 저 한 달씩 있으면 이제 나도 모르는 또 다른 고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5천 들어왔어요 2년 만에 벌이가 괜찮죠 5억 5천 벌면은 벌이가 괜찮은데 그 돈으로 어떤 목표 어디를 도와주는데 모자면 그 돈은 딱 매우면 되거든 그 돈으로 보통 한 5천만 원씩 내가 거의 내놓거든요 그래도 계속 쌓여 계속 써도 계속 쌓여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계속 쓰고 계속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슈퍼챗 수입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문은 들어오는 거예요 안 주문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줘 끝까지 줘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저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봉암사 갔다 와서 여기 지금 정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몇 분 있냐고 80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국장 1킬로짜리 100개 그 다음에 스틱 100개 제가 전화기를 항상 꺼놓거든요 우리 둘째 형인데 이 얘기도 좀 할게요 뭐든지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 생태마을이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포함해갖고 3년 전에 100억이 넘었어요 매출액이 그랬더니 인증원에서 연락이 왔어 100억이 넘었는데 왜 햇섭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햇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초에서 먼지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장류로는 100억이 넘은 적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우리밖에 없는 거야 100억 넘은 데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인증서에서 연락이 와갖고 식약처에 햇섭 받으려고 그러니까 햇섭을 받으려면 항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을 항아리에서 안 익히면 어디서 익혀? 플라스틱에다 입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넣고 장을 만드는 거야 그 말이 돼? 그렇지 이 반응이 오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지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또 황토방에도 띄우면 안 되는 거야 그 먼지가 발생한다고 황토 흙에서 아니 황토에다 우리 청국장이 맛있고 다른 청국장에 비해서 좋은 이유가 황토에서 띄우고 항아리 우리께 특별히 맛있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햇섭 기준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벌떼같이 이제 청와대에 올리든 뭘 올리든 올리려고 내가 웬만하면 정치인들 힘을 안 빌리는데 이거는 법안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 나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하나가 그 자매 때문에 온 거지 그 국회의원도 자매가 하도 황신훈이 보고 싶다고 해서 또 우리 형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화했어 그 국회의원 좀 만나게 좀 하자 법안 좀 바꾸게 그래서 지금 명령을 내렸더니 지금 보고를 하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전통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햇섭에 걸려갖고 전통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짝 요즘 이렇게 꼭지가 돌으려고 그래 난 정치도 모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법안을 바꿔놓으면 전통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한 아니 플라스틱에다가 된장을 띄우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 내가 이제 또 이제 다볼사이버에 그 내용을 올릴 거야 말 안 되는 이런 법안 그럼 여러분들이 또 벌떼처럼 쌩 난리를 쳐야 돼 그래갖고 많은 교수님들 전통장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막히는 거야 법안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김승원인가 무슨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또 후배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매일 바빠 그래서 바빠 뭘 해도 바쁜지 바빠 늘 바빠 초연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이 비대면 시대는 초연결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식용 채소든지 약용이든지 다 인터넷에 올려요 다 인터넷에 올리고 대부분 인터넷에 골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또 여러분들은 혹시 사업을 안 하신다면 인터넷 사용할 줄 몰라도 상관없지 근데 내가 먹고 살고자 할 때 사업을 할 때 더욱이 식당도 요즘은 댓글을 다 달아 이 식당이 맛있다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홍보를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댓글 부대들이 이 집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맛집도 생기고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게 생태맘 청국장 가루예요 작년에는 162억을 했는데 올해는 200억이 넘을 것 같아 그런 2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 신부가 하는 데서는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니라 스페인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910년도에 신부님이 그걸 시작했어요 나 같은 걸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 회사지 신부님이 설립해 놓은 회사인데 지금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요? 250억 달러예요 그걸 그대로 유지해갖고 250억 달러예요 거기 대학도 있고 은행도 있고 반도체 회사도 있어 다 있는 거야 그 대신 가톨릭 정신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좀 이것저것 좀 조절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시스템을 좀 오랫동안 건강한 먹을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고 다볼 교우들이 나 같은 이렇게 건강한 채널 건강한 공간이 있어야지 생산하는 생산자도 행복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들 마음 놓고 살고 이게 바로 초연결이 초연결의 내가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연결고리의 강한 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많은 교회나 절이나 이런 분들이 다볼 사이버 성당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비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와서 이 문경 피정의 집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데다가 한 달 두 달 쉬게 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저는 돈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청국장 이제 이것저것 하면 1년에 300억 정도 팔면 수익금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공정을 줄이면 값을 안 올려도 충분히 그 가격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이 생청국장을 포장을 손으로 일일이 했다가 기계로 딱 딱 하면은 벌써 한 10분의 1의 공정이 10분의 9 공정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그만큼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3만 원을 그 다음에 옛날에는 들고 옮겼는데 지금은 리프트, 레카 뭐 이런 걸로 쫙 그냥 옮겨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콩을 씻었어 손으로 우리가 하루에 고통 한 30가마 정도 하는데 30가마를 손으로 씻으면 이 손에 관절염 다 걸려요 근데 지금은 세척제로 싹 돌리면 10분이면 싹 다 씻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을 자꾸자꾸 줄이면 굉장히 수익금이 많이 나와 그런데 신부가 수익금을 갖고 이걸 뭐라 할 거야 내놔야지 세상에 교회에 내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고 정말 가능한 일이고 정말 이 시대에 한 번쯤 으라차차 우리 한 번 Let's try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여러분들이 또 생태맘 청국장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백신도 맞고 덜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많은 방송 출연할 때 신부님은 그러면 수수료도 안 받고 장마당할 때 뛰지도 않고 그리고 막 공짜로 해주고 신부님은 무슨 이득을 얻느냐고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다 나는 굿뉴스 보금을 파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난 좋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을 남한테 넘기지 마세요 남이라는 건 누구냐면 남편 또 남이라고 하면 자식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자식이 나한테 못해주면 불행하다 그럼 못된 여자예요 왜 자식한테 나 행복까지 책임지라고 그래 남편이 잘해줘 그럼 나 행복해 남편이 맨날 바깥으로 돌아 나는 지지리 복도 없는 연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오면 나도 돌면 되잖아 나도 돌면 되잖아 그러니까 피정이나 다니고 그냥 밥 먹거나 말거나 그러면 되지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저는 교우들이 잘해줘야 행복하다 교우들이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저께 쥐라기 월드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범죄도시 툴을 한번 보려고 그래 그건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영화도 내가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내 돈으로 가서 사 먹고 여행을 제가 6월 23일부터 미국을 이제 샌버나디노 제4생태마을 개원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원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 회사를 차려놨으니까 내 세크레토리한테 야 옐로우스톤을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전 미국을 다 다녔어요 어저께 쥐라기 월드에서 나오는 텍사스라든가 샌버나라든가 네바다주라든가 뉴욕이라든지 내가 안 가본 데가 한 군데 유타나 다 가봤어 그래서 난 영화를 보면 다 내가 가본 데야 다 가본 데야 그러니까 뭐 내 저기서 그때 어디 갔었지 근데 내가 못 가본 데가 옐로우스톤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옐로우스톤 일주일 가보자 그래서 옐로우스톤 일주일 갔다가 와서 개원식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신부님들도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봉 잠비아 도와주는 공사자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되살림회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직원들로 보내고 난 또 일주일 동안 남아서 신나게 놀다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한 3, 4일 있다가 또 어디 가? 잠비아 올해는 가요 이제 잠비아 가서 내년에 이분들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환경을 좀 확인하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한 번에 100명, 200명 한 두 달, 한 달 가서 이따가 오면 여러분 미치지 미쳐워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갯돈 넣으면 돼 갯돈 넣으면 돼 10만 원, 20만 원 해갖고 괜히 저 루나 무슨 때라 이런 데다 넣어갖고 그냥 촉촉하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저같이 좀 모아갖고 여행이나 다니고 인생 돌아보면요 많은 이 집 이걸 나한테 기증한 사막달라나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돈 번다고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항상 서서 밥을 먹었대 저 물건을 하도 이명박대 저 방자가 잘 나갔대 하여튼 뭐 하여튼 이명박대 잘 나갔대 하여튼 저게 하나에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하거든요 세트가 그게 잘 나갔대 어디다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산 사람은 없거든요 어디다 갖다 주려고 사는 거지 그러나 하도 많이 팔려갖고 서서 밥을 먹었대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근데 내가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지 꼭 자식 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거기에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나한테 내가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누가 사주면 그냥 먹었다는 이렇게 돈 많은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할머니가 그걸 먹고 그 강의를 듣고 서서 밥 먹다가 아이쿠 앉아서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행복을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행복 찾아온 사람들일 때 할 말은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내 질러서 온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초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단단한 끈으로 이게 대면 이런 게 즐거워 휴대폰이 울리고 막 물통이 굴러다니고 그래서 즐거운 거야 그래서 달래 즐거운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미사 아마 있을 거예요 미사 우리 신부님이 또 조신부님이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저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시간 됐다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실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시면 실시간 거의 시작할 경우 될 거예요 오늘 낮에 만났다고 글 올리면 또 그것도 초연결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초연결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루나 떼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히 날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강탈하진 않습니다 그저 코로나19 그 3년간의 일기 그리고 천국장이라는 책을 다섯 권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